세종의 손녀딸로 태어나 가장 고귀한 공주의 신분에서 기구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구니로 인생을 마감한 한 공주의 이야기를 해볼까 해 오늘은 조선시대에서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경혜공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 경혜공주의 어머니는 후궁권씨로서 세자의 아들인 문종의 후궁이었어 사실 공주라는 호칭은 당시 왕의 정실부인의 즉 중전의 딸에게만 쓸 수 있는 호칭이었어 후궁의 딸은 옹주라고 불렸지 그러니까 경혜공주가 아니라 경혜옹주라고 호칭이 불려졌어야 했는데 공주라고 불렸단 이야기는 바로 후궁권씨가 문종의 정실부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후궁이 문종의 정실부인이 되었을까 여기에는 아버지 세종의 입김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였어 당시 세종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었어 즉 문종의 아내가 두 명이 있었단 이야기야 첫 번째 며느리는 휘빈 김씨였는데 주술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쫓겨났고 두 번째 며느리인 순빈봉씨는 동성애 스캔들에 휘말리며 쫓겨났지 음 세종대왕님이 며느리 복이 없었구나 결론적으로 문종의 아내 두 명이 궁에서 쫓겨난 거야 결국 세종은 후궁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았는데 그때 눈에 들어온 인물이 후궁권씨였어 세종은 바로 후궁권씨를 세자빈의 자리에 바로 올렸지 이 당시는 조선 초기로서 왕권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반대하지 못하였을 것 같아 태종 이방원 때부터 왕권의 힘이 무시무시했잖아 무튼 세종은 간택 절차 없이 후궁권씨를 바로 세자빈으로 왜 선택했을까? 이유는 간단해 그녀에게 딸이 있었기 때문이야 아니 아들 때문이 아니고 딸 때문이라고? 조선시대 아니 특히 왕실은 아들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야 세종의 생각은 간단했지 딸을 출산했다는 이야기는 아들을 출산할 확률도 높다는 거지 이는 세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권씨는 이미 딸을 낳았으니 그러므로 마땅히 세자빈으로 세워야 될 것이다 이후 문종이 왕이 되었을 때 경혜공주는 옹주가 아닌 공주란 칭호를 받았지 금지옥엽 할아버지인 세종, 아버지인 문종, 어머니까지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어 정말로 나날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지 또 하나의 왕실의 경사가 1441년 생겼는데 세종대왕의 생각이 적중했던 거야 드디어 후궁권씨가 아들을 출산했지 그가 바로 단종이야 이름은 이홍이라고 지었지 그들은 알았을까? 앞으로 이들에게 다가올 엄청난 비극을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 경혜공주와 온 왕실이 기쁨을 누리는 것도 잠시 다음날 후궁권씨, 즉 경혜공주와 단종의 어머니가 산후병으로 사망하게 된 거야 그때 경혜공주의 나이가 7살이었고 단종은 이제 막 태어났을 때지 사실 후궁권씨와 문종의 사이에는 경혜공주 전에 딸이 하나 있었다고 해 근데 그 딸이 돌도 되기 전에 사망했어 그래서 다시 얻은 경혜공주가 더욱 귀했던 거야 문종은 첫 번째 딸을 잃고 경혜공주를 더욱 아꼈다고 해 더구나 한참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돌아가셨기에 문종은 경혜공주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피게 되지 경혜공주 또한 이제 막 태어난 단종하고의 사이가 무척 애틋했다고 알려져 있어 경혜공주는 사랑으로 동생을 보살폈고 동생인 단종도 누나를 무척이나 잘 따랐대 어머님 없는 궁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잘 지냈어 시간이 지나 1450년 즉 9년 후에 경혜공주는 드디어 혼례를 치르게 되는데 이때 그녀의 나이는 16살이었어 금지옥엽 경혜공주의 혼인이니 세종과 문종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좋은 신랑감을 찾으려고 발벗고 나섰지 그래서 만난 신랑은 정종이라는 사람이야 임금을 칭할 때 정종이 아니라 이름이 정종이야 정종은 해주정씨 가문으로 두 번이나 왕실과 사돈을 맺은 즉 명문가의 집안 출신이지 그만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심사숙고해서 신랑감을 골라준 거야 하지만 경혜공주가 혼인을 하고 한 달 뒤에 우리나라에도 역사적으로 큰 별이 지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세종대왕님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 거야 이후 문종이 왕위를 물려받고 문종의 즉 이후 경혜공주는 정식으로 공주가 되었어 문종의 통치기간은 굉장히 짧았어 이는 후에 단종과 경혜공주의 인생을 더 빨리 비극으로 몰고 가게 돼 문종은 세자 시절에도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는데 세종대왕의 죽음 이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었지 문종은 이 당시에 경혜공주와 정종의 신혼집을 의리의리하게 멋있고 크게 지어주었는데 신하들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신혼집을 지어주었지 문종이 얼마나 그녀를 아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야 하지만 앞으로 벌어질 일은 경혜공주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었어 경혜공주가 혼인하고 2년 뒤에 결국 문종이 사망한 거야 이때 경혜공주의 나이 18살이었고 단종은 12살이었어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할아버지, 아버지까지 모두 돌아가신 거지 이제 그녀에게 가족은 남편인 정종과 동생인 단종이 전부였어 이제 문종이 사망했으니 경혜공주의 남동생의 왕으로 즉위하게 되겠지 그가 바로 6대왕 단종이야 이때 그의 나이 12살이었어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돌아가셨기 때문에 단종은 아마 무척 외로웠을 거야 그러다 보니 그는 누이인 경혜공주의 처소를 자주 찾아가서 그곳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 하지만 이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잘 아는 한인물이 등장하게 돼 1453년 10월 10일 단종의 삼촌, 즉 수양대군이 그나마 단종을 지켜주었던 김종서를 살해하고 단종을 겁박하여 명패를 받아내게 되지 이 사건이 바로 개유정난이야 무튼 이 명패는 당시 조정의 3품 이상의 대신들을 소집할 때 사용하였는데 이는 수양대군이 조정에서 반대 세력을 모두 몰아낼 때 꼭 필요하였기 때문이었어 어린 나이인 단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겁에 질려 있었지 명패를 내어주고는 모든 권력을 수양대군에게 뺏겨버린 거야 이후 1455년 6월 경혜공주에게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돼 남편 정종이 어디론가 끌려가게 되는데 이유는 그가 금성대군과 친하게 지내었기 때문이었어 금성대군은 누구냐면 바로 수양대군의 동생이었는데 그는 비록 수양대군의 친동생이었지만 항상 형의 잘못을 지적하며 수양대군의 반대파에 있었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수양대군은 친동생인 금성대군을 유배 보내버리고 그랑 친하게 지내는 정종 또한 의심을 해서 유배를 보내버리지 그 이면에는 단종의 매형이라는 것도 분명 영향을 주었을 거야 즉 단종을 도울 만한 측근 세력들을 하나 둘씩 제거하는 거지 이에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단종은 왕위를 수양에게 넘겨주게 돼 넘겨주었다기보다는 수양에게 찬탈당한 거지 그 이후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나게 돼 이렇게 조선 제7대왕으로 세조가 즉위하게 돼 아까 수양대군이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을 유배보냈다고 했잖아 이에 경혜공주는 남편의 유배지에 같이 보내달라고 세조에게 청했고 이를 받아들여 세조는 남편의 유배지에 같이 경혜공주를 보내주었어 유배를 떠나는 경혜공주를 위해 가마와 노비까지 제공해주었지 세조의 성품으로 볼 때 아이러니하기는 해 조카에 대한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였을까 무튼 유배지에서 나름 경혜공주와 남편 정종은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었어 하지만 그나마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이 가정에 엄청난 불행이 찾아오게 돼 1456년 한양을 발칵 뒤집어놓는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바로 단종 보기운동이야 세조의 반대 세력으로 있던 조정의 신하들이 세조를 암살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보기시키려고 했던 사건이야 이 사건의 중심엔 우리가 잘 아는 사육신이 있어 즉 단종의 보기에 목숨을 바친 6명의 인물을 말하지 이 사건은 굉장히 큰 파문을 일고 오게 되는데 정종은 전라도 광주로 유배보내지게 됐고 경혜공주 또한 같이 따라가게 되지 금성대군도 더먼 지역으로 유배보내어졌어 사실 정종은 단종의 보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어 아무래도 단종의 매형과 누나라는 게 세조에게는 자신을 위협할 하나의 세력으로 보는 것 같아 이때 광주로 보내어진 정종의 집안은 풍비박산나게 되는데 세조는 이들의 재산을 모두 몰수했으며 노비 또한 관하의 노비로 모두 쫓아내버렸지 금지호겹 사랑만 받고 힘든 일 한 번 하지 않았던 경혜공주는 이제 집안일부터 온갖 굳은 일을 스스로 해야 했어 1457년 6월 21일 다시 한 번 경혜공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단종이 상황의 자리에서까지 쫓겨나게 되고 지위도 노상군으로 강등되었으며 영월이라는 유배지로 보내어졌어 4개월 후 그러니까 1457년 10월 21일 그는 세조의 명에 따라 사약을 받게 되고 사망하게 돼 이때 단종의 나이 17살이었고 경혜공주의 나이는 23살이었어 이후 경혜공주의 집은 세조에 의해 철저하게 감시당했어 집안의 우물을 설치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차단하였으며 문까지도 강한 철새 같은 것으로 꽁꽁 막아놓을 정도였지 집이었지만 창살 없는 감옥생활이었어 이때 이들 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결혼한 지 9년 만에 얻게 되는 아들이었어 계속된 불행의 겨우가지는 아주 자그마한 희망과 행복이었어 아이를 9년 만에 가지다 보니 의아한 분들이 계실 텐데 당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결혼 후 바로 세종대왕이 승하시면서 3년상을 치렀고 이후 문종마저 세상을 뜨면서 역시 3년상을 치르고 이후 수양대군의 반란 단종의 사망 등 계속된 큰일로 9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서야 겨우 처자일을 가지게 된 거야 그나마 이 행복도 정말 잠시였어 경혜공주의 남편 정종이 다시 한번 세조한테 끌러가게 되는 일이 있었어 정종의 집은 철저하게 감시당하고 있었다고 했잖아 근데 이때 정종은 한 스님을 자주 만나고 있었는데 이를 안신 아들이 세조에게 고하길 정종이 자빈과 서로 통한 것은 하루아침의 일이 아닌 것이 명백하니 죄악이 깊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는 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결국 승려와 반역을 도모했다는 누명을 쓰고 거혈형 즉 능지처참이라는 사지가 모두 잘려나가는 형벌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돼 경혜공주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어찌 한 여인의 운명이 이렇게 비참할까? 한나라의 공주로 태어나 할아버지 세종대왕과 아버지 문종이 사랑과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행복한 소녀에겐 너무나 가혹한 운명이었지 하지만 경혜공주는 새롭게 태어난 아들이 있었기에 언제까지 슬픔에 갇혀 지낼 수는 없었지 이제 아들을 지켜내며 이 힘든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 어느 날 궁에서 황관들이 나와서 그녀를 세조가 있는 궁궐로 다시 데려갔어 세조는 그나마 일말에 양심이 있었는지 걸로 돌아온 경혜공주는 따뜻하게 대해준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새롭게 거쳐할 집을 내어주고 노비들도 다시 붙여주었지 하지만 신랑과 동생을 죽인 세조를 경혜공주가 과연 용서하였을까? 그러나 경혜공주의 뱃속엔 두 번째 아이가 있었어 현실이 그녀를 세조의 도움을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지 이후 궁에서 지내던 경혜공주는 어느 날 폭탄 선언을 하게 되는데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기로 마음먹은 거야 둘째 딸 출산을 한 상태였는데 아이들을 두고 절로 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야 그리고 사실 궁에 있었으면 세조의 경제적인 지원 속에 나머지 생은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거든 하지만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지 않을까? 남편과 동생을 죽인 세조가 있는 궁궐에 절대 같이 있고 싶지 않았을 테고 가끔 마주치기라도 하면 얼마나 화가 치밀었을까? 다행히 아이들은 세조의 부인인 정의왕후에게 맡겼는데 정의왕후는 남편이 한 일 때문인지 경혜공주의 아이들만큼은 지극정성으로 키워주었다고 해 1468년 경혜공주의 끈질긴 악연 세조가 세상을 떠나게 되지 이런 기록이 있어 말년의 세조는 불면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으며 심각한 피부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1468년 건강이 악화된 세조는 52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하였다 그로부터 5년 뒤 기구한 인생을 산 경혜공주도 세상을 떠나게 돼 너무나 슬픈 경혜공주의 인생인데 대본을 쓰면서 수양대군에게 너무 화가 났고 경혜공주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렸어 부디 행복한 곳에서 단종과 함께 즐겁게 지내시길 바라며 영상을 마칠게요